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장진 성문의 장고왕 쪽에 이 애잔의 횟집을 왔습니다. 이 장고왕 쪽에 횟집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 애잔의 횟집이 정말 가성비가 좋고 습기도 하시고 정말 잘 나온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 진짜 칼국수도 정말 맛있습니다. 칼국수를 주문하는데 이 반찬이 무려 7가지에서 8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. 와 여러분들 이만한 서비스를 이게 해주는 식당이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이 애잔의 횟집 오시면 이렇게 서비스도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. 습기다시가 잘 나오는 가성비가 좋은 맛집. 가격대도 정말 저렴해서 이제 뭐 금액이 좀 부담스럽다 하면 이 애잔의 횟집 오셔서 맛있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와 여러분들 진짜 저렴해요. 다 다른 데 가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습기다시도 정말 잘 나오고 가족들끼리 친구들끼리 커플들끼리 다 오시면 좋은 장소입니다. 당신 오시면 회를 먹고 싶다. 물회를 먹고 싶다. 바지락 칼국수인데 정말 반찬이 잘 나온 곳에서 맛있게 먹고 싶다 하면 애잔의 횟집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. 단체 모임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